1,600만점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수한 플레이어 플레이라면 중간을 잘라 버릴게요 지금 아직도 할게 많거든 그래서 실수 끝나는 장면만 바로 보여드리고 바로바로 도전하는 장면으로 가도록 하죠 뭐 하여튼 부스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체력감소 느림 그게 최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5% 추가 점수 주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체력감소 느린 거를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1,890만점도 체력감소 느림 부스트가 있을 때 달성했던 거니까요 짠 자 보통 이 보너스 타임이 지나가고 다음 스테이지가 될 때쯤에 350만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짠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꾸였고요 예 점수가 늘 거의 일정하게 됐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래서 한 400만점 정도 되더라고요 자석 부스트 때문에 천사의 기타를 빼고 천사의 기타를 빼고 노란곰젤리 점수를 더 주는 걸 했었죠 보물을 그래서 점수가 조금씩 더 나왔었는데 더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 능력이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무한도전 이벤트는 성공하긴 했는데 빰빰빰바바밤 자 2천만점에서 그 크리스탈 한 10개는 주겠죠 2천만점 정도에서 그럼 크리스탈이 80개가 될 거고 아 어구 아 못 봤어 아 이 가 야 이거 위험하다 짠 짠 이게 지금 한번 부딪힌 게 예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에너지가 좀 다른 것 때문에 만약에 왕 보너스 타임으로 갈 수 있다면 또 기사 회생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체리맛 쿠키가 지금까지 잘해주긴 했지만 크리스탈이 모이면 뱀파이어맛 쿠키를 사는데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펫을 A급 S급 펫을 구입하는데 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죠 아 짜창 넌 깜빰빰빰 아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군 자 업그레이드 두번 했으니까요 몇만점이죠 이거 1550만점이였나 1600만점이였나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도 요즘 제일 이어달리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친구니까 업그레이드가 좀 모자랐으라나 불안하다 절대로 빠져 죽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오 갑자기 키보드가 이상하다 또 좋았어 아 여기도 불안하던 곳이었는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좋았어 그렇지 에너지 부어주고 한번 좀 달려주고요 자 게이지가 또 어 그렇지 자 스테이지가 바뀌고 보너스 타임 1100만점 정도면 아까전에도 1600만점이 됐죠 빠밤밤 오케이 좋았어 알려주시고 어 이거 봐라 별로 안좋다 어 어 에너지 부족해 어 이거 뭐야 990만점 아 실패 이럴 줄 알았어 부스트가 너무 약했네요 부스트가 너무 약했네요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실패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중간에서 자르고 자 이제는 실패가 없어야 돼 1600만점 좋았어 자 안되겠습니다 예 피스타치오마 쿠키를 다 업그레이드 하죠 예 돈 뭐 아껴뒀다 모으겠어요 아니다 그전꺼도 그러면은 예 편집하지 않을게요 그냥 다 살기로 할 거니까요 자 그런 아픔이 있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좋습니다 막해 뭐 야 이거 다 해도 얼마 안되는구나 좋아요 마지막 예 신성한 돌진 8단 59,000원 어 그렇게 해도 30만원 자 피스타치오마 쿠키의 부활의 성배 이어달라 이 쿠키가 체력 30으로 1회 부활이라 좋습니다 예 피스타치오마 쿠키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그냥 이어 달리기 이어 달리기 흠 피스타치오마 쿠키 지금부터는 이제 저 부스트도 부스트도 골라가지고 뛰어야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아무거나 걸리는대로 뛰었는데 예 안되겠습니다 선물 예 선물 뽑기 이 체력 강화 짠 예 2500 코인 자 레벨 48 49도 이제 조금 있으면 되겠는데 예 오 만원 어 아직도 두개 예 2000 코인 마지막 아이템 시간 현장 아 좋아요 예 어 보물 보물 천사막 쿠키 성스러운 깃털 모든 젤리 점수 42점 추가 새로 얻은게 지금 이거죠 쿠키의 부활의 성 이어달라 이 쿠키가 체력 30으로 1회 부활 뒤쪽 걸 말하는거죠 30으로 1회 부활 좋을까 이거 뭐지 체력 감소 5% 느림 자 이제 이런 보물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또 조합을 해야 될지 이어달라기 시 체력 55 증가 모르겠다 지금은 일단은 얘네들한테 좀 맡겨보죠 지금은 부스트 부스트에 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생명으로 좋은 부스트를 골라가지고 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이거 안되겠죠 예 오 야 제대로 하나 하나 나왔네요 체력 감소 25% 드림 자 지금 1600만점 하는데 어 너무 오버인거 같긴 하지만 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자 어차피 지금 한번 최고 점수에 2000만점이 되는지 해봐야겠어요 지금 체리맛 쿠키 피스타치오맛 쿠키 다 업그레이드 됐구요 뭐 펫은 포근시탈에 말고 특별하게 쓸 수 있을만한 애가 없고 예 보물도 뭐 별로 지금 믿을만한게 없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2000만점이 안되면 고민이네 도대체 코인 있긴 한데 어디다 쓰면은 어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당장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무한도전 이벤트를 하는데 예 당장 필요하잖아요 2천만점을 못 넣으면 예 피스타치오맛 쿠키를 구입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히어로마 쿠키로도 1890만점까지 갔으니까 히어로마 쿠키로도 새로 얻은 보물들을 잘 이용해서 한번 조합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늘 그럴듯이 또 350만점 정도로 해서 5단계 그 황새불이 나오는 것으로 넘어갈거구요 피스타치오맛 쿠키가 피스타치오맛 쿠키를 3단계에서 8단계로 급격하게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정말 얼마나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되네요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해서 잠시만요 좋았으 조합소 아 아 하지만 보너스 타임에 해도 치우는게 너무 많아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어? 아 아 저 아까부터 계속 여기서 왜 저걸 놓치지? 긴장이 풀어줘서 그러나 자 한 번 부딪혔지만 아 또 저거죠? 체력 감소 느림에다가 피스타치오마 쿠키 업그레이드도 잔뜩 해놨고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줄지 봅시다 자 에너지 먹기 바로 전에 올라왔는데 에너지를 놓치는 건 아니겠죠? 에너지를 안 주는 건 아니겠지? 어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어 이런 아 아 게임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정신이나 손가락이 지치나 봐요 늘어지는 느낌이야 팽팽하게 있었던 긴장감이 자 그래도 그래도 자 부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이게 뭐야 막 계속 달리네 2000만점을 오늘 할 수 있을지 쿠키의 신에게 쿠키 신이 있겠죠? 어디에나 신이 있으니까 쿠키 신에게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신 자 에너지 먹고 다음 보너스 타임에서 왕 보너스 타임을 한번 해줘가지고 1100만점 정도까지 한번 체릭 맛 쿠키가 해주면 되는데 지금 두 번이나 부딪혔죠? 에이 이런 에너지 먹어주고 오 긴장되네 아 역시 체력 범소 25% 부스트가 정말 좋긴 좋네 확실하게 멀리 보내주는구나 두 번이나 부딪혔는데 아 왕 보너스 타임은 결국은 아니다 에너지를 한번 더 먹을 수 있구나 자 에너지까지 한번 먹어주고 예 체만점 넘어갔죠? 아직도 에너지가 많아 대단하다 진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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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지 왕 보너스 타임까지 예 오 자 여기서 야 안 부딪혔으면 아직도 진짜 많이 남은 건데 자 그러면은 예 풀로 업그레이드된 아 떨어져 죽으면 안 되지 어 자 한번 정도 부딪히는 거는 어떨 수 없어요 오 1200만점 아 이렇게 넘는 거구나 여기 어 좋았어 좋았어 자 자 천 그렇지 아 여기 되게 어렵던데 예 내려가서 네가 또 한번 변신해서 조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렴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오이씨 오 오 오 오 오 여기까지는 이렇게 와본 게 처음이에요 예 오 변신을 언제 할 거니 여기가 오 그렇지 예 아 지금까지 제일 많이 와봤습니다 예 오 보너스 타임 좋았어 예 자 에너지도 아직 많이 있고요 자 어디까지 갈런지 그렇지 또 예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해주는 질주 오 또 거대화 오 이거 왜 오 오 자 변신 또 예 에너지를 채워 주면서 변신 오 와우 와우 오 오 오 오 자 몇 점이 될까요 예 오 2000만점 2번 부딪쳤는데 아니죠 3번 부딪쳤나 자 아 역시 돈 쓴 보람이 있네요 예 1600만점 보상으로 빠른 스타트 3개 자 와 2000만점 드디어 예 2000만점에 고지에 올라왔습니다 자 2천만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3천만점까지도 엄청 많네요 3천만점까지 한 15분 3천만점에서 4천만점까지 또 있고 4천만점 이상이 한 10위권 그리고 7천만점 8천만점도 넘으시던데 예 좋습니다 무한도전 이벤트 또 다음거 1666만점 자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할게요 아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Mans Evet Buns happened to 1 I you you 감사합니다.